고구려 26대 영양왕 23년 612년 임금왕 어질인 공손할공 할위 델위 정각전 후군전 장수장 군사군 하늘천 물수 임금왕 어질인 공손할공 할위 델위 정각전 후군전 천수사람인 수장군 왕인공이 후분이 되어 격아군 각지하니라 칠격 나아 아는 고구려입니다. 군사군 물리칠각 갈지 칠격 나아 군사군 물리칠각 갈지 우리 군사를 공격하여 물리쳤다. 레호아 문술 등 폐하고 역인안하니라 원래 돌호 아이야 들을 문 펼술 술은 우문술입니다. 무리 등 등등 폐할패 또 역 끌인 돌아올 환 원래 돌호 아이야 들을 문 펼술 무리 등 등등 폐할패 자익 위대장군 내호 아는 우문술 등이 폐하였다는 것을 듣고 또 역 끌인 돌아올 환 역시 군사를 이끌고 돌아갔다. 유위문성 일군 독전하니라 오직유 지킬위 거를문 오를성 한일 군사군 홀로독 온전할전 금교 우어의 호분 낭장 위문성 일군만이 홀로 온전하였다. 초구군도료에 범 30만 5천으로 처음초 9구 군사군 법도도 갈도 멀료 땅이름 료 처음에 아홉 군이 요에 갔을때는 무릎 범 무릎 범 모두 범 석삼 열십 1만만 5도 1천천 처음초 9구 군사군 법도도 갈도 멀료 땅이름 료 처음에 아홉 군이 요에 갔을때는 무릎 범 무릎 범 석삼 열십 1만만 5도 1천천 모두 30만 5천명이었는데 급환 지요동성 한이 유 2천 7백 인이라 미칠급 도롤 한 이를지 멀료 땅이름 료 동역동 재성 오직유 두이 1천천 7칠 100백 사람인 미칠급 도롤 한 이를지 멀료 땅이름 료 동역동 재성 요동성으로 돌아갔을때는 오직유 두이 1천천 7칠 100백 사람인 오직 2천 7백 명이었다. 자 저 기계 거만 개 하나 실망 탕진하니라 재물자 싸울자 싸울저 그릇기 기계계 컬거 1만만 거만은 만의 곱절입니다. 셀계 이를실 망할망 방탕할 탕 쓸어 없앨 탕 다할진 탕진은 죄다 써서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재물자 싸울자 재물자 싸울저 그릇기 기계계 컬거 1만만 셀계 쌓아둔 기계가 억만을 헤아렸으나 이를실 망할망 방탕할 탕 쓸어 없앨 탕 다할진 잃어버려 완전히 없어졌다. 하하 하 하